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군사동맹과 나날이 고도화되고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한미군사훈련과 한미일군사훈련 지금도 한미일공중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순항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개기고 있죠 얼마나 김정은이가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가 7차 핵실험 외에는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죠 이런 상황 속에 외신들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최고의 정찰기들이 또 떴으며 일본 스텔스기가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어떤 의지를 보였는지 또한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이 며칠 내로 북한 전쟁 불사 그 발언의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고위관리가 이미 미군의 스텔스기는 평양하늘을 희젓고 다녔을 것이다 라는 그 워딩을 군사 언론들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미일이 연일 북한 김정은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코브라볼 등 미군 첨단 정찰기 일본 항공에서 연 이틀 연속 포착 북한이 미국 핵 잠수함의 부상 기항에 반발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들이 연이어 일본 상공을 비행을 했습니다 미군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미군 첨단 정찰기들이 이틀 연속 일본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RC-135 시리즈로 불리는 RC-135S 코브라볼, RC-135U 컴백센트 두 종류가 비행하는 항족을 일부로 노출을 했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워셔너 등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은 일본 상공을 거쳐 오키나와 미 공군 기지를 향해 날았습니다 전 세계의 단 석대뿐인 미군의 특수 정찰기인 코브라볼은 먼 거리에서도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행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데 이번에 노출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20일에도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항족을 일부로 노출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군의 첨단 정찰기 RC-135U 컴백센트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20일 오셔노에 따르면 컴백센트는 일본 남부에서 날아가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미국이 단 두 대만 보유한 컴백센트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할 수 있는 용량을 갖췄으며 특히 북한 핵실험 시 전자파를 감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앞서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에 부산 기항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워싱턴 선원과 핵협의체를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동맹의 목표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주 1 미군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두 대와 F-35A 라이트닝 2 두 대가 19일 일본에 상공해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이글 넉 대와 합류의 전략적인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1 동맹은 강력하며 영내 파트너십의 보완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F-35 라이트닝 2는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미국의 전천우 다목적 전투기로 특히 적 후방의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포커스 역시 지금 현재 북한의 공군 부대가 아주 아작이 났다라는 워딩으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가디언 포커스는 현재 지금 한미일 공군 특히 미국과 미군과 일본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들이 일본 상공에서 출격을 했다가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사라지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해바다에서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첨단 정찰기들은 그 위치를 일부러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F-35A 미군 스텔스기와 일본 정찰기들 여기에 한국 스텔스기가 동원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동해와 서해를 주름잡은 미군 스텔스, 일본 스텔스기의 그 움직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의 공군부대와 반항공 부대는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일본의 항공자위대 스텔스기들이 동해로 서해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전 정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 한미일 스텔스기들이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에서 일본에서 남해에서 인더태평양에서 대대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군 최고위급이었던 사람이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미공군 스텔스기들은 이미 평양을 날았으며 또한 북한에 있는 핵기지를 날았다라는 익명의 미공군사령부 내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한미일 스텔스기들이 정행무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미 국방부의 최고위가 밝혔던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 비공개지만 미군의 스텔스기들은 평양과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또 북한의 핵기지 분명하게 날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북한의 반항공사령부와 또 북한의 공군부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라고 가디언 포커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밀리터리 포커스가 또 밀리터리 기사에서 핵심은 뭐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며칠 내로 전쟁 가능한 이 발언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소상하게 풀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인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김정은 정권과 중국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김정은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화약구가 됐으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며칠 내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전략 자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익명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한반도 내에 밑으로는 잠수함들이 위로는 해군의 전략 자산들이 또 공중에서는 한미일 최신 공중 자산들이 총동원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사실상 지금 현재 한미일 이 연합군에게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정은과 중국 정부를 향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이며 이에 한미일 전략 자산들이 지금 동해와 서해 남해 일본에서 빠르게 전개 및 합동 연합 훈련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았던 미국의 최고의 전략 자산인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의 그 기양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산에서는 출발을 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으로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야말로 준전시 상태와 같은 상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밀리서리 포커스 더 강조한 게 뭡니까 평양 하늘까지 날아갔을 수도 있는 미군과 또 다른 스텔스기들 비공개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지금 한반도는 어떤 상태다 명령만 내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정은 잡겠다라는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이 발빠르게 준전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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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